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옛날에 욕심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말이에요. 무엇이든 손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면 꼭 두 배, 세 배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광가에서 공모를 거두는 아전일도 보았는데 나라로 들어갈 공모를 한 점 두 점 빼내어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결국은 사또한테 들켜서 매를 50대나 맞게 되었어요. 부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누가 나 대신 맞을 사람 없나? 옳지, 작년에 소장료를 못 낸 이서방을 대신 보내야겠군. 부자는 아침 일찍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이, 이서방 안에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서방 부부는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얘,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올해 몇 살이냐?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아니, 이놈아. 몇 살이냐니까.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다니까요. 이놈, 조그만 녀석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이 나봐야 알겠느냐? 부자는 주먹을 을러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는 뒤로 주춤 물러서서는 잠자리는 다리가 여섯 개예요. 나도 여섯 살이었는데 방금 날아갔다는 건 이제 일곱 살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잠자리 다리가 네 개인지 여섯 개인지는 잠자리를 잡아본 너 같은 아인 알지. 그건 그렇고 네 애미 애비는 어디 갔니? 아버지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셨고요. 어머니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어요. 부자는 또 다시 부하가 났습니다. 바른대로 말 못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갔냐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아이도 답답했는지 톡 쏴붙였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집 살인문을 나서기는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거니 알겠다. 나모리게 수수밭에 가서 밤새워 수수를 다 베는 게야. 부자는 한다름에 수수밭으로 갔습니다. 이서방! 이서방! 개 있는가? 개 있거든! 어서 나오게 죄는 묻지 않을 테니 그러나 바람에 수수임만 흔들릴 뿐 기척이 없는 겁니다. 부자는 높이 떠오른 해를 보며 점점 몸이 달았지요. 광가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안 되겠다. 옆연내라도 찾아봐야지. 그런데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니 누가 물에 빠졌을까? 부자는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도대체 물에 빠진 놈도 옆연내도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부자는 몸이 달아 괜히 이서방! 이서방! 하고 소리쳐보지만 모두 한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만 시서 광가사령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 불쌍 이제는 매를 맞는 수밖에 없구나 부자는 사령들에게 끌려가 죽도록 매를 맞았지요 엉덩이가 부르트고 깨져서 반 죽음이 다 됐습니다. 가마에 실려서 집으로 오는데 그제야 이서방이 소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그렇지 애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여봐라 가마를 저 이서방 놈 앞에 세워라 마지막 힘을 내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서방 이놈 날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뭐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이서방은 태연하게 빙글빙글 웃으며 그 말이 왜 틀리다는 것입니까 날이야 밤이면 기름불을 켜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어디 기름이 있습니까 그래 관솔불을 켜고 살지요 낮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는 말은 바로 산에 관솔을 하러 갔다는 말이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지게 꼬리에 관솔을 해 담은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이러니 부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는 말은 뭐냐 그것도 모르나요 날이야 늘 이 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우리네야 명절날에도 보리밥 한 끼 마음껏 먹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바로 보리방아를 찌우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부자는 멋쩍어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역정을 내는 겁니다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난뱅이 살림을 해본 너희들이나 알지 가마에 실려가는 부자의 끙끙 앓는 소리가 멀어지자 이서방은 가난뱅이들을 못살게 굴더니 꼴 좋게 됐군 하며 소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정승의 딸을 살린 아이 옛날 옛날에 아주 게으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아랫목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잘 가지 않았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게으른 녀석 밥만 먹고 뒹굴뒹굴 그러지 말고 일을 해야지 아이는 귀찮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새끼를 꼬게 집이나 한 단 갖다 주세요 어머니는 얼른 집 한 단을 던져주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겨우 새끼 서발을 꼬아 놓은 겁니다 아니 종일 도로 겨우 새끼 서발을 꼬았느냐 너같이 게으른 녀석은 필요 없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새끼 서발만 달랑 쥐어주고는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아이는 정차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항아리를 묶은 줄이 끊어져 쩔쩔매는 항아리 장수를 보았어요 이 새끼로 항아리를 묶으세요 항아리 하나를 주면 새끼 서발을 줄게요 항아리 장수는 마지못해 항아리와 새끼줄을 바꿨습니다 얼마를 더 가니까 우물가에서 한 처녀가 깨진 항아리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세요 쌀 서마를 주면 이 항아리를 줄게요 처녀는 쌀 서마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와 바꿨습니다 아이가 쌀 서마를 메고 가는데 이번에는 길가에서 한 농부가 죽은 말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죽었으니 아무 쓸모가 없겠네요 죽은 말을 주면 쌀 서마를 줄게요 농부는 얼씨구나 하며 쌀 서마를 받아들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죽은 말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말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이가 말 등에 올라타 터덜터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말을 바깥에 세워두고 길 옆에 있는 초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예쁜 처녀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녀를 찬찬히 내려다 보니까 처녀가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아랫마을 황정승 내 딸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처녀와 함께 황정승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살아 돌아오다니 황정승은 딸을 살려준 아이한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가씨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황정승이 흔쾌히 승낙하여 아이는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례를 마친 뒤 아이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는데 비단장수 일행을 만났습니다 비단장수 일행은 미련하게 생긴 아이가 예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세미나 소작을 부렸습니다 이보게 우리와 수수께끼 내기를 한 번 해보지 않겠나 자네가 이기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모두 주고 자네가 지면 부인과 말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네 아이는 흔쾌히 내기에 응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시지요 이것이 항아리가 되고 항아리는 쌀 서말이 되고 쌀 서말이 죽은 말이 되고 죽은 말이 산말이 되고 산말이 죽은 여자가 되고 죽은 여자가 산 여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단장수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필합니다 정답을 못 맞췄으니 비단을 주시지요 아이는 비단장수 일행에 비단을 몽땅 말등에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예쁜 아내와 함께 비단을 한가득 싣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뒤 아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관화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나무꾼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요 장터가 너무 멀어 하루에 한 짐 밖에는 못 팔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해도 늘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했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거든요 늙으신 어머니는 소나 돼지는 기를 수 없으니까 닭을 몇 마리 길렀습니다 수탁 한 마리 암탁 여덟 마리 그렇게 아주 정성껏 길렀답니다 다른 집 방아찌으면 가서 도와주고 떨어진 쌀아귀를 모아다가 닭을 먹였어요 이른 새벽 닭장문을 열어 모이를 주고 저녁에 닭들이 횃대에 오르면 문을 꼭꼭 걸어잠가 오소리나 족제비가 못 물어가게 했답니다 닭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아는지 날마다 한 마리당 한 알씩 달걀을 낳았어요 달걀을 안 먹고 모았다가 장날이면 몇 꼬러미씩 내다 팔았지요 그것으로 옷감도 사고 낫도 사고 호미도 샀습니다 아들인 나무꾼은 날마다 이른 아침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살뜰하게 아껴줄 아내가 있나 재롱둥이 새끼가 있나 에이 이거 어디 살맛이 나야 말이지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나무꾼은 나무꾼은 잘 다녀오라는 어머니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휙 나가버렸어요 서른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이 퉁퉁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을 오겠나요 그러니 애만 탈 뿐 아들 장가 좀 보내달라고 어디에다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더 깊은 산으로 가야겠어 날마다 가까운 산에서만 나무를 했더니 마땅히 할 나무가 없었거든요 나무꾼은 자꾸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나무가 꽉 우거져서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한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야겠구나 나무꾼은 지게를 세워두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차곡차곡 지게에 얹어놓았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처녀가 넘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다쳤소 나무꾼이 물었지만 처녀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리를 싸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처녀의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요 내가 도와주겠소 그제야 처녀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내가 부축할 테니 일어나 보시오 그러나 나무꾼이 부축을 해도 처녀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안되겠소 내 지게의 탓이요 나무꾼은 해놓은 나무를 모두 내려놓고 처녀를 지게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약초를 해오면 어머니는 다친 다리에 붙여주었지요 처녀는 한 보름이 지나자 조금씩 땅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이 지난 후엔 다 나아서 잘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처녀는 집이 어디요 사실 저는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저 산 너머에 큰 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가려다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수 어머니는 아들과 짝을 맺어 살면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총각기 신이 될 뻔한 나무꾼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신이 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처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수탁이 처녀가 있는 방 주위를 뱅뱅 돌면서 계속 꼬꼬 거리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나무꾼에게 수탁을 멀리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저 수탁이 왜 저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무꾼은 나가서 수탁을 멀리 쫓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방 주위를 돌며 꼬꼬 거렸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괴로워 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말렸지만 수탁을 나무하러 가는 길에 데려가 숲에다 버리고 왔습니다 살살림 재미에 흠뻑 빠져 살던 어느 날 아내는 큰아버지는 이제까지 내가 결혼한 것도 모르고 계실텐데 하며 산 너머 큰아버지 댁에 함께 인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지 인사가 늦기는 했다만 떡 좀 하고 약과도 좀 만들어서 둘이 다녀오려 무나 그렇게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맨 처음 아내를 만난 깊은 산소까지 왔어요 여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럽시다 나무꾼이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고 나서 뒤돌아 보니 바로 뒤에 쫓아오던 아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팔뚝만큼 큰 지네가 지게 옆에서 나무꾼을 향해 고개를 발딱 들고는 독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지네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네가 한 번 떼구르르 구르더니 자기 아내로 변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오늘 해야 내 밥이 되겠구나 너는 누구냐 난 백년 묵은 지네다 나는 백사람을 잡아먹으면 앞으로 천년을 더 살 수 있어 마침 내가 바로 백번째 사람이다 지네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나무꾼이 지네독을 쐬어 몽롱해져 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집에서 쫓겨난 수탉이 지네에게 마구 달려드는 겁니다 수탉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지네를 마구 쪼았어요 지네는 지네는 머리가 헤어져서 더 이상 독을 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수탉은 그만 푹 고꾸라졌어요 나무꾼이 가보니 날개를 조금씩 퍼덕이기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네도 죽었어요 나무꾼은 그제야 수탉이 왜 자기네 방 앞에서 뱅뱅 돌며 꼬꼬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나무꾼은 죽은 수탉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탉이 늘 암탉을 데리고 한가롭게 먹이를 찾아 쪼아먹던 닭 밑에다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붉은 빛을 뜬 새싹이 도다났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더니 부채꼴 모양의 두툼한 꽃대가 빨갛게 올라왔어요 꼭 빨간 닭볕을 같았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수탉이 죽어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해 닭볕을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자로 하면 개관화 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꽃을 맨드람이라고 부른답니다 나무꾼은 그 뒤로도 고마운 수탉을 잊지 못하고 수탉이 죽은 날이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름과 속임수 옛날 옛날에 하징이라는 재치있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이웃집에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털색이 선명하지 않고 키는 몽땅 한데다 다리까지 절뚝거려서 타고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말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징이 돈 300전을 내고 시험삼아 그 말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말은 처음 살 때와 달리 무척 좋아졌습니다 절뚝거리던 다리도 낮고 달리기도 잘해서 서울까지 가는 700리 길을 4일 만에 갈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하징은 그 말을 타고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쉬고 말에게 먹이도 먹일 겸 객점에 들렀지요 그랬더니 하징처럼 길을 가다 객점에 들른 사람들이 말을 힐끗 힐끗 쳐다보면서 신기한 듯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이네 아니야 당나귀지 노새같이 생겼는데 한참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자 한 사람이 하징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요 당나귀요 노새요 도대체 뭐요 하징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농담을 냈습니다 왜 당나귀라오 외관에서 샀지요 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감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슬며시 물었지요 값은 얼마나 냈소 하징은 일부러 가격을 부풀려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말했습니다 전량 이라오 어우 그럼 그렇지 비싼 값을 한다니까 어쩐지 달라 보이더라니 그 정도 값을 하게 생겼어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징에게 팔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징은 두 손을 내자우며 펄쩍 뛰었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오 나도 겨우 산 귀한 당나귀라오 그 사람은 몹시 서운한 듯 말을 보고 또 보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렇게 객점을 거치면서 하징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대부들도 말을 보고는 한결같이 객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징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외 당나귀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외 당나귀를 사겠다며 줄을 섰어요 줄은 수십일이 지나도 줄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틀림없는 외 당나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말이 하루종일 마구깐 앞에 버티고 서 있어도 아무도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징이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에 혹해서 쉽게 속는구나 말을 말이라고 하면 귀한 줄을 모르고 하찮게 여기다가 당나귀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시시하게 여기다가도 외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별나게 보고 좋아하지 못생기고 몽땅하고 왜소한 이 말에게 왜 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사람들은 서로 사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어 만약 그때 내가 이익만을 챙기는 천한 장사치처럼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 그 말을 들은 한 노인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징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옛날 중국 소자첨이라는 사람이 겨냥지방에 돼지고기 마시 지극히 좋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사오도록 했다네 그런데 심부름꾼이 술을 마시고 쥐하여 그만 돼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뭔가 심부름꾼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돼지를 사서 바쳤다네 그런데 함께 고기를 먹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는 그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며 크게 으쓱거렸다네 실상은 따져보지도 않고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음식을 구하는 습관은 옛날에도 있었다네 더구나 그대의 말은 왜소했으니 왜당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릴만 했고 하루에 수백니를 달릴 수 있어 그 재주 또한 뛰어났네 그러니 모습과 행동에서 별 구분이 안 되는 겨냥의 돼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은가 하징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단지 이름만으로 완전히 세상을 속일 수 있다는 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좋으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네 왜 꼭 겨냥의 돼지여야만 하겠는가 다 보고 실제로 잘 달린다면 타면 되는 것이네 왜 하필 왜 당나귀만을 고집해야 하겠는가 자네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며 세상 역시 자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네 속임수라는 것은 가령 시장에서 값싼 채찍을 사서 화려하게 치자로 물들이고 밀랍으로 광을 내어 비싼 값에 바라먹었는데 그것을 사간 사람이 한 번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색이 바래고 망가지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말이네 그 후 하징은 많은 것을 깨닫고 다방면에 걸친 제주로 명성을 얻었답니다 낚시 이야기 옛날에 어떤 양반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집 뒤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넓이는 수십 걸음쯤 되고 깊이는 2미터쯤 되었습니다 양반은 긴 여름날에 할 일이 없어서 늘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들이 입을 뻐금거리며 떼지어 노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사람이 대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심심할 때 드리워보세요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라곤은 시범을 보이듯이 낚시줄을 물결 사이에 척 던졌습니다 양반은 오랫동안 서울 생활에 바빠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굽은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내가 낚시를 알아야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이웃사람 마음이 무척 고마웠거든요 그러나 온종일을 기다려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낚싯바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싯바늘 끝이 너무 굽어 안으로 향했어요 이러며 물고기가 바늘을 쉽게 삼키긴 하지만 뱉기도 쉽습니다 낚싯바늘을 반드시 끝을 조금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오 손님은 낚싯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펴주었습니다 양반은 그 낚싯바늘을 끼우고 또 하루종일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또 한 손님이 찾아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싯바늘 끝이 밖으로 향하기는 했어도 굽은 바늘의 둘레가 너무 넓어요 이러면 바늘이 물고기 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오 손님은 낚싯바늘을 두드려서 바늘의 둘레를 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양반은 또다시 하루종일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그러나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었지요 다음날 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반이 낚싯바늘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 한 손님이 말했어요 물고기가 조금 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싯바늘을 눌러서 굽힐 때는 반드시 굽힌 곡선의 끝을 짧게 하여 겨우 쌀아기 하나 끼울 정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부린 곡선의 끝부분이 너무 길어서 물고기가 삼키려 해도 삼킬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더라도 도로 뱉어버리지요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오 양반의 부탁에 손님은 낚싯바늘을 두드려서 굽은 부분을 짧게 해주었습니다 양반은 그 낚싯바늘을 달아 한동안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여러 번 물긴 했지만 낚싯줄을 당겨 들어 올리면 훅 빠져 떨어지곤 했습니다 옆에 한 손님이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낚싯바늘에 대해 저 손님이 설명한 말은 맞지만 낚싯줄을 당기는 방법이 빠졌습니다 낚싯줄에 찌를 달아서 물 위에 띄운 다음 그것이 뜨고 잠기는 것을 보아 물고기가 찌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찌가 움직이기만 하고 잠기지 않으면 아직 물고기가 찌를 완전히 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갑자기 채워 올리면 너무 빠른 것이지요 찌가 잠겼다가 도로 뜨면 물고기가 찌를 물었다가 도로 뱉은 것입니다 이럴 때 잡아당기면 이미 늦지요 그러니 찌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랑 말락할 때 당겨 올려야 하지요 양반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자 손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또 당겨 올릴 때도 손을 똑바로 하여 수직으로 올리면 물고기의 아가미가 벌어지면서 낚싯바늘 끝이 뒤로 자빠져서 낚싯바늘이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가을잎을 위로 치면 잘 떨어지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 손을 옆으로 비세듬이 비질하듯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막 낚싯바늘을 목구멍으로 삼킨 다음이어서 낚싯바늘의 갈고리 부분이 목구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몸을 좌우로 요동쳐보아도 펄떡거릴수록 더욱 단단히 박힐 뿐이지요 그러면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올릴 수 있답니다 손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자 낚싯대를 들이온지 얼마 안 되어 물고기 서너 마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은 다 알았겠지만 고기잡이의 오묘한 이치는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양반이 무슨 말이냐는 듯 고개를 갸웃하자 손님이 낚싯대를 가져다가 물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낚싯바늘을 물고 앞다투어 올라왔어요 그 속도가 마치 광조리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상위로 올리는 것처럼 빨라서 손에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그걸 본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참으로 놀라운 솜씨군요 낚싯줄도 내 낚싯줄 낚싯바늘도 내 낚싯바늘 먹이도 내 먹이 앉은 곳도 내가 앉은 자리 단지 낚싯대를 잡은 손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찌 그리 물고기를 잘 잡는단 말입니까 당신 손은 물고기를 잡아 끌어당기는 마력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참 이치이지요 손님이 빙글에 웃자 양반이 말했어요 그것 또한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고기 잡는 방법 뿐입니다 그 이치를 어찌 말로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참 이치가 아니지요 그래도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양반이 간곡하게 묻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물고기 잡는 법을 지켜 아침 저녁으로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워놓고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방법을 익혀보세요 그러면 손은 알맞게 움직이고 마음은 스스로 묘한 이치를 더듣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연습하여 몸에 익히라는 말씀이군요 양반의 말에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잠이치를 더듣할 수도 있고 더듣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가 알기 어려운 것까지 다 알아 지극한 이치를 더듣할 수도 있지만 그중 한가지만 깨닫고 두세가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의심만 많아질 수도 있고 화나게 깨달았지만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간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이 낚싯대를 던지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손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도가 어찌 낚시질에만 응용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떠난 뒤 양반은 손님의 말을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교훈삼아 세세로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이야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두루마기 자락을 꼭꼭 여미고 말이에요 해는 뉘엿뉘어지고 갈길은 멀고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어디서 그러나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지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다급한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더랍니다 어디서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옷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옷깃을 들춰보니 글쎄 이 한 마리가 옷 솔기를 꿰맨 바늘 땀에 목이 끼어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엾어서 얼른 빼내주었지요 또 한 엄마가 아기를 방에다 재워놓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금방 재워놓고 나왔는데 아기가 응애 응애 우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 봐야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을 떼다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답니다 불을 떼다 놔두면 밥이 설고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어나와 불이 날 수도 있었어요 이걸 어쩌나 아기는 숨이 넘어갈 때 울고 밥은 끓을 생각도 않고 그래도 밥이 끓어야 들어가지 들어갈 수가 얼른 얼른 뛰 뛰 갔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불뜰 때는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방문을 벌컥 열었지요 그런데 아기가 안 보였습니다 포대기도 들춰보고 반다지 뒤도 살펴보고 윗방문도 열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안을 두리두리 둘러보니 아기가 바람벽에 붙어있질 않겠어요 얼른 가서 보니 글쎄 이가 아기를 업고 바람벽을 기어가고 있더래요 아기가 하도 우니까 봐주려고 그랬나봐요 아무리 하찮은 작은 이 한마리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는 갚은 것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만난 왕과 왕후 지금으로부터 이천여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서로 세력을 겨루고 있을 무렵 입니다 한반도 동남쪽 김해땅에는 아홉 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각각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도간 이었고 그 밖의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요수간 등 아홉 아홉 명의 촌장이 있었지요 아홉 마을은 낙동강이 젖줄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대부분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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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뒤덮이더니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촌장 아도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다른 촌장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재단 뒤쪽에 구지봉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길 봐라 놀랍게도 한 줄기 빛이 먹구름을 뚫고 내려와 정확하게 구지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니 정말 구지봉 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웅 울렸습니다 오늘 제사에 대한 하늘의 대답인지도 모르니 얼른 가봅시다 아도간이 앞장을 서자 다른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구지봉 꼭대기에 이르자 이내 어디선가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이에 아도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홉 촌장과 마을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어디인가 구지봉 입니다 아도간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더욱 위험 넘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말을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는 하늘의 명령으로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한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대왕으로 맞이하길 원한다면 산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거라 어떤 노래를 부르면 됩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라고 부르면 된다 촌장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흙을 파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들과 마을 사람들은 임금을 맞이한다는 기대에 흙을 파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내 하늘 한가운데서 자주색줄이 구지봉으로 길게 내려졌습니다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의 쌈 무엇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촌장들은 깜짝 놀라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먼저 하늘과 땅에 절을 난 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황금빛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찬란히 빛나는 황금알 여섯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예의를 갖춥시다 아도간이 아도간이 허리를 굽히며 말하자 나머지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검은 구름은 걷히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여섯 개의 황금알이 담긴 금빛 상자는 곧 아도간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에서 저 알들을 보내신 까닭이 뭘까 촌장들과 마을 사람들은 부풀어 오르는 궁금증을 가슴에 묻은 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아도간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덟 촌장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아도간은 다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섯 개의 황금알은 모두 깨져있고 거기서 여섯 명의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의 몸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어 얼른 보아도 예사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금님을 보내주셨어 아홉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 태어난 것처럼 성장도 매우 빨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건장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아홉 아홉 천장은 그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임금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금빛 아래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이라고 했고 여섯 사내 아이 중 가장 먼저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수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홉 마을을 여섯 개의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금광가야 대가야 알아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입니다 김수로는 가장 큰 금광가야의 임금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왕위에 오르자 좋은 털을 잡아 튼튼한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온나라인 신라 백제가 매우 힘이 세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 궁궐을 짓는 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었고 궁궐이 완성되자 수로왕은 새 궁궐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날은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이며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후 수로왕이 다스리는 금광가야는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신하가 궁궐로 달려와 다급하게 아래였습니다 바닷가에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로왕은 신하대를 이끌고 김해 앞바다로 나가보았습니다 바닷가에는 여러 척의 큰 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중 가장 큰 배에 한 사내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로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인가 나는 완화국 함달왕의 아들 다래라고 하오 완화국은 외나라 일본의 동북쪽으로 천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먼 나라 입니다 수로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가 이곳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왔소 이렇게 와보니 정말 그러하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되려 하니 순순히 왕의 자리를 넘겨주시오 수로왕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령으로 왕이 된 몸이다 그런데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기고 너한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그렇다면 나와 승부를 겨룹시다 그럼 누가 진정 왕의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수로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군 내키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 이리하여 두 사람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레가 뱃머리에서 솟구쳐 오르며 매로 변신했습니다 매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수로왕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러자 수로왕도 역시 하늘로 치솟으며 순식간에 독수리로 변했습니다 독수리는 곧 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타레는 결국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더니 수로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대왕은 저를 충분히 해칠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일이 있은 으로는 백성들이 수로왕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이 나라에도 근심거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로왕이 아직 왕호를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홉 천장이 수로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아직 혼자 몸이시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희들 딸 중에서 맘에 드는 아이를 고르시어 왕으로 맞는 것이 어떠십니까 수로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심정은 잘 알겠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으니 왕후 또한 하늘에서 보내주실 것이다 염려 말고 좀 더 기다려보라 아홉 천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대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로왕이 아홉 천장을 궁궐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왕후가 바다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이니 남쪽에 있는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왕후 일행이 나타나면 즉시 내게 데려오라 아홉 천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곧장 망산도로 향했어요 망산도에 도착한 아홉 천장은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하염없이 바다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바다 저편에서 황색 도칠단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의 단 장식으로 보아 다른 나라에서 온 배가 분명했어요 드디어 배가 섬에 닿자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홉 천장은 얼른 그 여인 앞으로 뛰어갔어요 아도간이 나서 예를 차린 뒤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왕님의 명령을 받고 왕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아홉 천장의 인도에 따라 드디어 수로왕과 마주 함께 되었습니다 수로왕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멀고 험한 바닷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하늘인의 배피를 보내주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기쁘기 할량 없소 그대는 어느 나라에서 왔소 여인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유타란 나라의 공주로 이름은 허황옥이고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은 꿈을 꾸셨는데 천재가 나타나서 저를 가야의 왕 김수로에게 보내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왕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 까닭에 그대가 먼 나라에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소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왕호를 맞으라고 제안했으나 지금껏 거절해왔소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기다린 보람이 있구려 두 사람은 곧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왕이 왕호를 맞이하자 백성들은 마치 자기 일 처럼 기뻐 했어요 왕호가 온 이후 나라는 더욱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만난 수루왕과 허왕호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한 백성들을 마치 자식처럼 돌봐 나라 안에 왕과 왕호의 칭찬이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실제의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진심을 이야기 속에 담아서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이야기에는 그 시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까지 사람들의 많은 생각과 지혜가 녹아 있답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이 묻어나오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